네 안녕하세요. AB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국전약품 되겠습니다. 국전약품 코드번호 30775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4월 5일 오후 4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국전약품 좀 새롭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코스닥 쪽에서 이제 제조 쪽에 조금 속하고 있구요. 오늘 코스닥의 제조 쪽에 조금 수급이 들어왔나 제약 쪽에 수급이 들어왔나 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많이 안 들어왔네요. 그렇죠? 외국인 기강 쪽에서 다 팔아먹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구요. 네 제약회사로 좀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2,500 551억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타값이 지금 0.32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코스닥 1% 오를 때 국전약품은 0.32%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만큼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종호 대표이사님이 지금 54.51%, 홍종훈 14.98%, 홍종학 9.30%, 심순선 1.98%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제들이거나 아니면은 가족관계라는 거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썸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약품 제조, 원료 소분, 향전신성, 의약품 제조 및 소분업을 하고 있구요. 고순도, 고순율, 배포, 티아민 국내 다수의 업체에게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인정받아 17개 이상의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다. 원료 유약품 시장에서 40여 년의 이상의 시장 개척과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일단 단기순이익이 요번 년에 조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 일단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사업이 조금 어려웠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단기차입금이 115억 정도 되구요. 자본금, 인여금, 이익인여금 그리고 자본인여금이 어느 정도 조금 포진해 있구요. 보자. 그러면은 단기순이익. 종업용 급여. 조금 어떤 게 조금 많이 늘었을까. 매환이익. 부채 변동. 37억 운전 자본. 부채 증가. 부채 증가. 자본의 감소. 자산이 조금 감소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하나 다른 것도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전약품이 2차전지 쪽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 2차전지 쪽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신다고 한다면 디스플레이 소재, 정전기 방지제, 전유전열, 경화제, 2차전지, 반도체 소재, OLED 중간체.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료, 의약품, 그리고 전자 소재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를 좀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금 보이고 있어요. 특허. 특허를 보시면은 이토프라이드 제조, 방범 및 화학물, 에틸. 일단 조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지금 대주주가 80%에 대한 물량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80%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나. 80%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 정도가 유통 물량이죠. 그러면은 유통 물량이 지금 씨가 말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주가를 확 올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많이 나고요. 보시면은 효과창이 굉장히 얇죠. 굉장히 없어요. 아무도 거의 없어. 그래서 주가를 뛰어올리려고 한다면은 대주주 분께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가 있었죠.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한 주당 100원. 한 주당 100주 갖고 있으면은 100주 갖고 있으면은 24주를 준다고 합니다. 24주 시작일 청약 예정일 6월 7일 학장 예정일 5300원 그리고 구주주 청약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또 뭐가 있죠? 나비빌 됐고 상장 예정일 7일 1일 상장 예 상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5월 4일 5월 4일이 이제 권리락이네요. 5월 4일 5월 4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일단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5월 4일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유상증자를 준다. 얼만큼? 100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24주를 주고 그리고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청약을 할 수 있게끔 모집을 할 것이다. 돈을 5월 4일까지 5일 4일 전까지 이틀 전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의 한해서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청약하실 분들은 청약을 하시고요. 그리고 주가를 좀 주가를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려고 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일단 청약 시즌에 청약일이 가까이 오면서 주가를 엄청나게 급등을 한 다음에 청약일날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고 그리고 상장 예정일 7월 1일날은 바닥을 잡고서 다 넘긴 다음에 어느정도 조금 처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좀 답글로 좀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들과 그리고 교육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쳐보시면요. 여기 상단 링크에 클릭을 하고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연두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면요. 무료 추천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4월 5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7시 30분부터 저희 회사 소개를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미국 중시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느 정도 이제 시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어느 이슈라든지 이런 뉴스거리를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9시부터는 이제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의 이런 동시효과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9시가 땡 치면은 한일화학 현재가 기준 매수 1차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한국 테크놀로지 현재가 1440원 기준 매수 목표가는 1480원 손절가는 1350원 이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추천하자마자 19%까지 이렇게 좀 수익을 조금 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 내보실 분들은 차근차근 한번 무료 추천 종목들 한번 받아가시면서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종목과 그리고 브리핑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이런 방송도 한번 보시면서 주식 실력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